안녕하세요. 요리좋아예요. 이번에 다이어티비에서 시행한 의무관에 반성되었어요. 그래서 7만 구독자 이벤트 실시할 거예요. 신청 방법은 이 영상을 좋아하고 요리좋아 채널 구독하고 이메일도 댓글에서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고 싶은 콘텐츠 쓰고 우리 무료패면에게 500원 기프트콘 아니 5천원 기프트콘 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. 코나무고밥 김도 있어 계랑 계랑 계란 흑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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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계란 크림치즈 강추 화이팅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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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맛 해먹겠습니다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. 김치 이락하지? 오일하지? 계란 와, 국물이 진짜 맛있어. 계란 계란도 하나 계란이 더 맛있는거 같고요. 계란도 벌써 멀리 계란이 계란이 이 계란이 식당 그리고 마라 uhh 그리고 시원한 종류의 것 같아요 마시멜 다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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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미 다시마 다시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 먹어보세요 어떡해 네, 달달한 맛이에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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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맛있어, 맛있어. 아하나, 로미들. 맛있다 다 삐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